연꽃향기 자비나눔본부 광주 소원정사가 관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쌀과 방안복을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. 소원정사 주지 도계스님은 지난달 30일 쌀 2천kg과 방안복 100벌을 광주지자체와 자비신행회 등 복지단체에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. 또 2년간 모금한 승보공양보시금 500여만 원을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에게 승려복지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. 이날 제19회를 맞은 자비의 쌀 나눔에는 지역 4부대 중 320여 명이 동참했으며 올 한해 지장경사경과 신행활동에 힘쓴 불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.